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문현진의 불주댕이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빨간 옷을 입고 진짜로 완전히 파이어 마우스가 되어가지고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자, 어쨌든 오늘도 많은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뉴스 중에서 뭘 봐야 할지 고민되시죠? 그런 뉴스들 제가 쉽게 재밌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도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뉴스 보고 싶을 때는 불주댕이 시간 딱 10분만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바로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IMF에서 중국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최근에 부동산 관련 이야기들 많이 드렸잖아요. 중국의 비구이 위안, 헝다그룹 이런 것들, 부동산 그룹들이 지금 조금 위태위태하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계속해서 드렸었는데 그게 시장 전망 중,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요. 계속 낮춰왔었습니다. 근데 내년에 좀 괜찮아질 수도 있다고 평가를 하나 봐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채권단들하고 부동산 기업들하고의 협상이 의외로 잘 되고 있다는 것과 부동산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부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의외로 잘 관리가 되고 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실제로 중국에 가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니라 중국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토대로 중국에서 발표하는 것을 토대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불신이 조금 있죠. 우리나라는 중국 이래버리면 메이드 인 차이나 이래버리면 약간 불안해 이런 느낌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저는 솔직히 중국에서 이야기하는 걸 100% 다 믿을 수 있다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찌됐든 지금 현재 분위기로만 딱 따져본다면 전 세계의 투자자들과 투자 고수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투자 대가들은 괜찮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뭐 괜찮을지 안 괜찮을지를 좀 봐야 되겠지만 중국이 올라가든 중국이 경제 성장률이 좋아지든 어쨌든 우리한테는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대중 무역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그렇다면 올라가는데 좀 득이 되지 않을까 올라가는데 좀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2300포인트가 지지가 될 것 같다라고 최근에 역발상에서도 TV에서도 계속 말씀 많이 드렸는데 아마 지지가 받는 그런 과정 속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이제 여기서 미국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보먼 연준 이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2%가 돼야 되는데 2%가 되지 않는다. 거기까지 도달이 안 되고 있다. 계속 3% 때 머물고 있어서 이거 낮출 수 있긴 한가라는 생각을 근본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내려가는 속도가 좀 둔화가 되고 잘 안 내려간다 싶으면 어쩔 수 없이 다시 금리 인상을 해야 할 것 같다라는 금리 인상을 한다 쪽에 손을 들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도 계속 열려있다라는 것이 우리 증시에서는 조금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연준에서도 그렇고 금리는 아직까지 떨어지지도 않았고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시장이 좋은 내용은 아니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금리가 떨어질 거라는 기대감들이 벌써부터 형성이 되어 오고 있고 그로 인해서 지금 올라간다고만 보고 있는데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떨어지지 않으면 금리는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을 조금 이렇게 상승을 저해하는 요소들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좀 반전이 있었죠. 최근에 공매도 금지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근데 공매도 금지가 되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 뿐만 아니라 공매도에서 잘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주식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요.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를 무조건 공매도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공매도 비율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한 종목에서 보면은 공매도 비중이요. 한 많게는 뭐 진짜 많으면은 한 7% 8%까지 올라가고요. 적으면은 거의 뭐 한 1%대 물량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공매도 할 수 있는 물량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주가 아락의 주 범인이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공매도가 주가 아락의 주 범인은 아닌데 무차입 공매도라고 하는 불법인 거죠. 이를테면은 우리가 실업급여라고 하면은 실업을 하는 사람들이 조금 일자리를 찾아가기 위해서 얻을 수 있는 정말 복지 중에서 혜택 중에서 하나잖아요. 그래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동안에 한 푼 없이 이렇게 버티면은 조금 힘드니까 실업이 되어 있는 그 시간 동안에 돈을 주면서 생활 좀 되게 하면서 또 다른 일자리를 찾아가게 만드는 아주 좋은 제도인데 그거를 이제 좀 악용하는 사람들이 좀 많잖아요. 그런데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야 실업급여 다 없애버려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공매도 금지가 약간 그랬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 좋고 그리고 주식이 물려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공매도 금지로 인해서 무조건 올라간다는 아니고요. 주가가 이제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라든가 올라가려고 했던 종목이 종목들이 있다면은 30% 올라갈 게 50%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이유가 없으면 공매도 금지가 돼도 올라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거를 비유를 한다면은 자동차와 기름으로 비유를 하게 되는데요. 자동차에 기름이 있으면은 차가 더 달릴 수 있고 멀리 갈 수 있고 빨리 달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기름이 차가 없이 그냥 기름만 있으면 이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달리진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려고 하는 종목들에는 더 갈 수 있는 요인이 되는데 가고자 하지 않는 종목들에게는 딱히 효과가 없다라고 보면 돼요. 결국 내 종목이 가는 종목인가 안 갈 종목인가 갈 수 있는 종목인가 안 갈 수 있는 종목인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덕목인 거죠. 어찌됐든 지금 우리나라 공매도를 금지를 했는데 이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되게 환영을 하고 있지만요. 사실 해외 투자자들 두바이의 달마 캐피털 소속의 게이리 두건 투자 책임자 이런 사람들도 한국 증시 좀 지위 떨어질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니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한국이 처해진 상황을 보니까 금융위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없는데 명분이 뭔데 했더니 명분도 없어요. 그래서 명분이 없으면 이거 좀 이상한데 약간 후진국스러운 선택을 했네 라고 많은 해외 투자자들이 지금 조금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증권화에서도 너무 의아해하는 모습이고 많은 전문가들도 이 공매도는 명분이 없는데요 라고 하는데 어쨌든 벌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좋은 상황이 되든 안 좋은 상황이 되든 결국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는 정책이고요. 그럼 이제 우리는 부작용에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어쨌든 이걸 결론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우려가 많은 정책인데 개인 투자자만 반긴다 라고 했을 때요. 제가 늘 이야기하죠. 개인이 좋아하는 것 치고 좋은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단기적으로 올라가게 만드는 요인들 그러니까 올라갈 종목이 더 올라가게 만드는 요인은 되겠지만 전부 다 폭락하게 만드는 뒤에 이제 후폭풍이 좀 있을 거다. 어찌됐든지 간에 이 변동을 싫어할 필요는 없어요. 주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이유로 만들어지는 변동이든 간에 전부 다 사랑스럽고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서핑을 하러 갔어요. 바다에 파도를 타러 갔는데 파도가 있어야지 서핑을 할 거 아닙니까? 파도가 없는데 어떻게 서핑을 해요? 근데 파도가 큰 게 와 보니까 야 이제 우리가 서핑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기대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난 파도 무서워요 하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죠. 야 파도 무서우면 여기 왜 왔냐? 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변동이 무서우면 주식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변동은 오히려 즐겨야 된다. 저는 이거는 이유가 뭐가 됐든 우려감들이 막 나오고 있고 걱정도 있고 옹호하는 사람도 있는데 거기에 편들어가지고 우리가 싸울 필요는 없고 일어난 일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까만 생각하면 되는데 지금 나올 상승을 잘 챙겨내고 현금화 시켜서 좀 나와서 한 발 빼놓고 기다린다면 이 파도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폐허가 되어 있는 어떤 그런 자리에 다시 또 저점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 경제 아직까지 회복된 게 잘 없어요. 공매도 금지했다고 해가지고 경제가 좋아질 것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최근에 2030들이 비투와 전세사기들의 지금 직격탄을 맞아가지고요. 회생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30대 미만이죠. 그래서 30대 미만이 앞으로 경제를 이끌어가야 되는 인구가 될 수 있는데 자꾸 이제 급증을 하고 있대요. 회생 신청 건수가요. 지금 8만 건에서 9만 건으로 자꾸 이렇게 점점점점점점 성장을 해나가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회생이 이렇게 많아진다는 것 자체가 경제가 조금 위험하고 조금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집산 사람들, 전세사기 당한 사람들, 비투에서 코인부터 해서 주식까지 반대매매 당한 사람들이 지금 계속 개인 회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 상황이라고 한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약간 침체기가 올 가능성이 있구나라고 보는 것이 좀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투, 부채에 대한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고요. 이건 다만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의 신용카드 대출이 3분기 1조 8천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넘어섰어요. 근데 일단 경제 규모도 그렇고 소비 물량도 그렇고 인건비도 그렇고 전부 다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대출 잔액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커져나가는 것은 어찌 보면 지극히 정상적이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키가 어릴 때 정말 작았을 때 초등학교 때 신발을 신었던 것과 이제 성인들에서 신발 신는 것 사이즈는 달라지는 것과 같은 거죠. 신발이 몸도 커졌으니까 신발도 커지는 것처럼 부채 규모도 커지는 게 당연하긴 한데 지금 같은 고금리의 부채 규모가 증가하는 건 좀 좋지 않지 않나. 그러니까 저금리 때 부채가 증가하는 건 그래 자연스럽고 괜찮은 것 같아. 라고 보는데 아 이거 고금리 시대에 부채가 증가하는 것은 좀 좋아 보이진 않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생각 한번 해본다면은 사실 이제 미국도 지금 부채 때문에 리스크가 생겨있고 저게 언제 터질지 모른다. 물론 부채라는 것이 옛날부터 계속해서 문제가 되어왔고 그런 문제들을 항상 역대 최대 부채다. 역대 최대 부채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왔었는데 과연 이번에도 저게 그냥 얼렁뚱땅 역대 최대 부채이긴 하지만은 넘어갈 것인지 아니면 역대 최대 부채가 갑자기 터지면서 위기가 생길 건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문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과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러다 보니까 시장이 어디로 갈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매도 금지라는 사태도 위기가 있을 때만 공매도 금지가 됐는데 위기가 없는데 지금 공매도 금지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본 적이 없는 시대가 온 거예요. 지금 주식하는 전부 다 살아보지 못한 시대죠.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있는 모든 투자자들이 처음 보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라는 것은요. 일단 이론적으로는 어느 정도 해석을 한다 하더라도요. 실제로 제 이론대로 될지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상고 하저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될지는 다 같이 한번 지켜보자고요. 제 예상이 틀릴 수 있잖아요. 더 틀리면 왜 틀렸는지도 제가 인정을 하면서 왜 그랬는지 다 설명해드리고 그러면 또 다른 예상을 해드리겠죠. 그때는 또 그때 돼서 제가 지금 예상이 틀렸고 지금 예상을 바꾸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때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서 꾸준히 시청을 하셔야 되겠죠. 오늘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내일이죠. 내일 팍스경제TV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고 강연회로 가겠습니다. 강연회 일정과 팍스경제TV의 출연 내용들도 다 공지사항이 다 나와 있으니까요. 확인하시고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의 불주댕이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보신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응원 댓글도 달아주신다면 저희가 항상 힘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